엄마 찍는 거야. 큰 거 잡는 거 엄청 커. 근데 너무 날쎄 아니면 여보, 길목에다가 가만히 대고 있다가 오면 슥 담아봐 그러니까. 근데 진짜 큰일 잡고 싶거든. 기은아 다슬기. 여기 큰일이 있다. 다슬기 내가 잡으시니까 목소리 이쁜이 들어있잖아. 여기도 많아 야, 예쁘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추워진다 또. 야, 네가 와서 그거 그려줄까? 응. 나 때문에. ㅇ.. 지역구리 놔노는 때문에 어